수원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1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합숙소를 운영하며 훈련을 해오던 학교가 방역지침 등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윤승 기자입니다.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수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검체검사한 학교 운동부 선수 15명 가운데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직원 3명 가운데 1명도 확진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 11일에서 13일 사이 교내 운동부 합숙소에 머물거나 훈련을 함께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운동부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밀집도 3분의 1 등교 지침에 따라 훈련 인원도 조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또한 입학 예정자인 중학생 선수는 미리 고등학교에서 훈련할 수 없는데, 확진자 중에 중학생 2명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합숙소도 3분의 1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그게 아니었던 거고. 선배전된 학생들을 훈련에 참여시키면 안 되는데, 참여시킨 게... 이에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해당 학교의 감염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방역과 운영 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 학교 합숙소 등 실태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수원 지역 합숙소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16곳 가운데, 5곳이 현재 학사나 평가 일정 등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당국은 5개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